우리가 만나는 곳엔 언제나 결투에 태풍이 몰아질 거다! 영원히! 가위바! 내가 널 쓰러뜨리겠어! 듀얼! 내 차례야! 몬스터 카드를 뒤집어 놓겠어! 내 차례는 끝이야! 내 차례다! 오! 이거야!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배틀! 지금이다! 몬스터로 공격! 기다리고 있었다! 몬스터 효과 발동! 차례를 맞추겠어! 간다! 내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몬스터 카드를 뒤집어 놓겠어! 내 차례는 끝이야! 자! 간다! 내가 할 차례! 드로우! 카드를 뒤집어 놓겠어! 배틀! 지금이다! 몬스터로 공격하겠어! 차례를 맞추겠어! 간다! 내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카드를 엎어두겠어! 지금이다! 몬스터를 재물 소환! 배틀이다! 간다! 몬스터로 공격! 이 정도로 몬스터 효과 발동! 내 차례는 끝이야! 각오하시지! 내 차례다! 노!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카드를 뒤집어 놓겠어! 카드를 엎어두겠다! 차례를 맞추겠어! 내가 할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몬스터 카드를 뒤집어 놓겠어! 내 차례는 끝이야! 각오하시지! 내 차례다! 들어오! 차례를 맞추겠어! 간다! 내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이게 내 비장의 카드이자 최강의 신봉! 블랙 매지션! 내 차례는 끝이야! 자! 간다! 내가 할 차례! 들어오! 차례를 맞추겠어! 내가 할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몬스터 카드를 엎어두겠어! 내 차례는 끝이야! 자! 간다! 내가 할 차례! 들어오! 엎어둔 카드를 열겠다! 마법 발동! 카드를 엎어두겠다! 차례를 맞추겠어! 간다! 내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카드를 뒤집어 놓겠다! 내 차례는 끝이야! 각오하시지! 내 차례라! 오! 차례를 맞추겠어! 내가 할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카드를 뒤집어 놓겠다! 대문 소환! 엎어둔 카드 오픈! 지속 마법 발동! 배틀! 간다! 몬스터로 공격한다! 하지만 여기서! 엎어둔 카드를 열겠다! 감정 발동! 내 차례는 끝이야! 각오하시지! 내 차례라! 내 차례라! 들어오! 배에서! 마법 발동! 엎어둔 카드를 열겠다! 지속 감정 발동! 간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배에서! 의식 마법이다! 단숨이 해치워주겠다! 몬스터를 의식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나의 자전식! 나의 영혼을 이어받은 신보! 나와라! 푸른 눈의 백녀! 카드를 높아두겠다! 카드를 높아두겠다! 차례를 맞추겠어! 내가 할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내 차례는 끝이야! 자! 간다! 내가 할 차례! 고!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차례를 맞추겠어! 내가 할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지속 마법 발동! 카드를 뒤집어 놓겠다! 배틀! 가라! 블랙 매지션! 블랙 매직! 아직 멀었어! 어, 솔프군! 어퍼든 카드 오픈! 함정 발동! 어퍼든 카드 오픈! 카운터 함정 발동! 아니! 내 차례는 끝이야! 자! 간다! 내가 할 차례! 드로우! 폐에서 마법 발동! 카드를 뒤집어 놓겠어! 폐에서 빌드 마법 발동! 배틀! 푸른 눈이야! 적을 산산추각내라! 열망을 부르는 우레타! 아아악! 아아악! 이제부터가 진짜야! 어디 맛 좀 보시지! 몬스터로 공격하겠어! 기다리고 있었다! 어퍼든 카드 오픈! 함정 발동! 지금이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하다라! 몬스터로 공격하겠어! 아직 역전시킬 방법은 남아있어! 몬스터 효과 발동!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차례를 마치겠어! 난 지지 않아! 내 차례다! 난 내 카드를 믿는다! 드로우! 수중의 패에서 적극 마법 발동! 부탁한다! 몬스터를 재물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차례를 넘기겠어! 각오하시지! 내 차례다! 드로우! 빌드 마법 발동!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융합 소환! 어퍼든 카드 오픈! 함정 발동! 됐다! 이제 끝이다! 몬스터로 공격! 내가 졌다! 난 널 쓰러뜨리고 모든 것에 정상에 서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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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감사합니다.